벚꽃놀이를 하러 진해구로 와있습니다. 큰형의 행운을 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졌었나? 우와 우와! 12, 14, 15개. 아니 뭐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너무 웃기다. 신기하죠? 아니 쥬시팬이 여기 있는데... 화장실 좀 빨리 갔다올게요. 왜왜왜왜?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네, 김준호 씨 화장실 가신답니다.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되지? 오마이갓. 클래코리스 아까? 네. 아, 그러자. 몰래카메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 어머. 아니 뭐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아니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준혜가 너무 많이 가긴 했다. 너무 많이 갔다. 말이 안 되니까. 얘기해 이거 봐.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준호는 어밀팀이야. 저기 4등이 누구냐. 4등으로 뽑았어요. 4등이 중민인가? 준호 형 놀릴까요? 차에서 에이 창문 열고 그걸 최선한으로 빨리 그냥 가. 자전거는 좀만 내려갔다가 저 밑에 메인도로 가기 전에 사실 멈춰가지고 메인도로 가기 전에 사실 멈춰가지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어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 왜 내려야 이게? 목소리 안 들려. 야,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뭐가 좀. 야,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 뭐가 좀. 야, 몰래카메라 아니야? 자차하네. 그때 코드 찝찝한 느낌이야? 형이 지금 몰카 아니야? 형이 지금 몰카 아니야? 너무 너무 너무. 뭔 몰카야. 형이 지금 형 혼자 지금 왜 자꾸.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형 혼자 자꾸. 잘생겼다고 하는 거. 아니 지금은 진짜 똥이야. 아니 아까는 또는 못했잖아. 지금 똥은 잘 어떻게 싸냐고. 봐봐. 누가 제일 좋다고 먹었어? 아니 아까도 쌌잖아. 그건 라면 먹고 싼 거고 이건. 왜 똥통이 길어. 아직까지 좀 길이고요, 햇님. 왜 사람들이 형한테 잘생긴다고 하냐고 형. 왜 사람들이 형한테 잘생긴다고 하냐고 형. 이 형한테 잘생겼다고 하냐고 형. 진짜 이상해. 나는 니네가 짠 느낌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받을 리가 없는데? 어? 어? 말이 안 돼. 약간 여기서 좀 이상해. 냄새가 아니네.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아니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형 뭐 있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니 그럼 4등은 4등은 차 타요? 4등이. 너 4등이야? 아. 대박이다. 아니 너 몇 개야? 생일! 그러면 1등. 2등. 3등. 5대고? 오 마이 갓. 너 4등이야? 그럼 뭐야? 나 5등이야? 형하고. 내가 얘랑 5등이라고? 공동이라고? 나는 원래 근데 별로 안 좋아해. 어르신들이. 형이 꼴등이면. 나 공동 5등이라 맞는 건데. 그걸로 고마워 пят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형할 순 없으니? 아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근데 저기 muerte 이상한 거. 부 Beverly만 1등을 찍으면. 형 지금 동의 녀석 아닌 것 많아? 아니 너무 지금트다. 그럼 지금 창밖으로 보시잖아. 저거 뭐해? 오! 김준호 씨하고 김준호 씨는 차 타고 가시고 내부는 두 분씩 타셔서 지금 돼요. 와, 이거 힘들겠다. 와... 어? 아우, 불편하다, 불편해. 형, 벚꽃은 왜 들고 내려? 형, 벚꽃은 왜 들고 내려? 그것 좀 왜 자꾸 들고 돼 있어? 아, 이거 내가 또... 저렴한 벚꽃이 어떤 게 제일 크지? 되게 많이... 이런 적이 없거든. 우리 이거... 오! 커피 앤! 와! 예아, 과자. 커피, 커피, 커피. 대박이다, 진짜. 와, 이거 그거잖아요. 뭔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오, 그래. 나 커피 안 먹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아이쇼... 오늘 약간 전을 준호 형 라인에 붙어야겠다. 그치? 아무것도 열어드리겠습니다. 운도 실력인데. 자, 주민은 나 형.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씁쓸하네, 씁쓸해. 조심히 운전해. 안전운전! 따라오고 있냐? 바로 디스. 야, 다음 거를 잘해야겠다. 응? 이게 진짜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겠다. 어우, 좋아. 어우, 음악도 하나 틀어야겠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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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가면! 와... 좀 놀래야지. 벚꽃 노래 나오면서... 아이쇼,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저기... 비가 좋아. 이거 좋아, 지금. 날씨 좋아. 진짜 나쁘지 않아. 진짜 좋아. 단전 좋아, 단전 좋아! 그냥 주차장으로 가면 돼요? 어? 아, 이것도 아닌 거야? 안 타지, 안 타지, 안 타지. 정준형 거 들어보자. 아, 이거리를 자전거로. 아, 미안하네. 이런 마음이구나, 이긴 사람들의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하고. 발마사지? 발마사지 노래를 하나 만드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발마사지 해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끼리 발마사지.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뭐야? 진의 인기람.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의 인기람 아니시죠? 아, 진의 인기람. 아, 좋다.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우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유, 우리 친구들은, 인기 없는 친구들은 지금 자전거로 참. akem-요czne 정체 알 principio. 내는 화제의 시 아시아가 시간자. 저 친구들 짐기도 없어가지고 아유 어떡하냐 연예인도 인기가 없어요 연예인이 인기가 없으면 연예인이 아니지 진의 인기다 나 진짜 짜증나 야 4등은 아니잖아 야 저거 뭐야 진의 인기야 뭐야 4등인데 왜 저기 앉아있어 와 형 여기 죽이네 멋있다 진인이라고 하죠 진인남 자 그럼 이제 페이스 캠프로 이동하겠습니다 태양공원 뭐야 우와 저기 무슨 타워가 있네 오빠 뭐 이게 파는 거 아니야 뭔지 아니야 뭔지 안된다 어 와 27억지원 너무 높은데 그렇게 높은데 여기가 여기 밑으로 축축이 뭐가 있길래 그러지 고작했습니다 이쪽이요 와 대마도 너무 뚫뎠어 이야 와우 예술이다 이곳은 문항 도시인 진해에 걸맞게 해양관광과 관련된 역사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진해 해양공원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다리 보이죠 아 저게 거제 거제 다리인가 네 저게 거가 대교고 예전에 거제도 가신 적 기억나시죠 거다리 건더기로 네 네 뭐야 이거 완전 바닥 보이나 봐 어 시켜시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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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렇게 보는 거 형 없잖아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닌데 야야야 우와 나 이거 미센이야 봐봐 와 너무 세다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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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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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실내 취침이 여기서? 아아 아아 엎드려 자기 엎드려 자기 엎드려 자기 정준영씨 빙고 어? 어? 오 마이갓 뭐라고요? 오늘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 어? 베이스 캠프가 여기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면 모르잖아 모르죠 그러다가 아침에 한참 돌리면 오우 오우 그러다가 아침에 한참 돌리면 오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아? 야 이거 마이갓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아? 야 이거 마이갓 야 이거 마이갓 잘못해서 좀 야 좀빌라 얘 갑자기 말 더듬기 시작하잖아요 와 이건 진짜 무조건 형이 걸려야 된다 아니 여기서 잘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아닌 칸이 몇 개죠?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상반신 아 아 이 120m 진짜 높구나 좀 쉬시고요 그 후에 저희가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저녁 복불복만 남았는데 칭찬은 거기까지 깔끔하게 성공하면 김준호 행운조작단은 미션 성공입니다 자 대본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네 마지막에 우리의 뭐? 행사를 마무리 십시다 꽃 올림픽 신 팀이네 신난 후기 김준호 동부 준형 지금 세 게임 있잖아요 몇 개인마다 행운조작단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꼭 완수하셔야 돼요 뭔데요? 1라운드는 우리 팀이 무조건 이겨야 돼 김준호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2라운드는 1대1에서 마지막에 김준호가 이기는 걸로 반드시 반드시 인중을 맞춰서 이기라는 거잖아 그쵸 막판에 인중 맞추고 우리가 질 수 있는 거가 꽤 이제 많아진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 거 같아 결국 시루봉을 가야되는 상황이 지금 80% 이상 10% 그냥 간다고 가야 돼 이게 누구인이라는 미션이냐 그냥 지금 산에 가자 그래 갔다 와서 와이아이아 여긴 또 뭐야 꼴딱 어디 있어? 아직은 게임을 모르는 겁니다 처음 들은 거지 그때 되면 얘기해줄 건가요? 왔다 왔다 형 우리 자는 창문이 보여요 여기서 김준호 형 잘 곳이 보여요 김준호 씨 지금 빼고는 다 지금 너무 배고프실 거 같은데 너무 배고프는데 왜? 아까 먹었잖아요 뭐 왜요? 우리 뭐 먹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너무 웃겨 왜 왜 왜가 진짜 모르는 거야 그냥 먹었을 텐데 왜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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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 이거 끓여지는 거야? 끓는 거 같지? 다 같이 밥 먹었는데 끓는 거 같지? 자 그럼 지금부터 저녁 식사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갈비탕 오우 예 잡채 와 잡채 나 엄청 좋아해 돼지 등갈비찌 와 나 돼지 등갈비찌 고치찜 등이 걸려있는 진짜? 진해 가정식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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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힘쓰는데 힘과 스피드가 있으신 분 그럼 굴러가실래요? 힘과 스피드 이쪽이죠 자 일단 총 3게임을 해서 2번을 이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고요 지금 팀을 빨리 나눠주세요 지금 팀을 빨리 나눠주세요 팀을 빨리 나눠주세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배우대 배우라든지 니가 제일 처음에 이겨서 데리고 가고? 니가 두 번째는 이기라고 가봐봐 하지 근데 세 번째는 니가 이기해 그래야 준호 형을 뽑아 아 자연스럽게 하네 누가 봐도 종민이랑 준호 형 나오면 준호 형을 먼저 뽑지 준호 형을 먼저 뽑지 왜요? 그렇게 돼 항상 그래 왔어 그렇게는 한 줄 알았는데 왜요? 인정하는데 9년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눠? 어떻게 나눠? 내가 볼 때는 오빠가 뒤쳐? 어떻게 해? 아니면 가져봐 스피드끼리 나눌까요? 스피드끼리 나눌까요? 스피드끼리? 안 돼 스피드? 스피드끼리? 안 돼 스피드? 아니 배우도 있잖아 배우끼리 오는데 배우병 오빠가 배우병이래요 배우병이랑 배우랑 이렇게 합시다 배우병이랑 배우랑 배우랑 힘도 얼추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영 중인 배우 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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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건수을 끼고 잘 보겠습니다 진영이 데려가면 이기겠네 왜 이렇게 진영이 데려가야죠 아 안 내면 가위바위보 오케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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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준호 형 데려가세요 준호 형 준호 형 준호 형 간절하게 해요 진호 진호 지금 나한테 차트 형 이리 와 나한테 춤을 뱉더라고요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나한테 춤을 뱉는다 그레우랑 나한테 춤을 뱉는다 가위바위보 뭐야 너 이거 또 바꾸고 있을까 가위바위보 힘이 잘 하지만 우리 형 형 형 좋아 품이 잘 자 조심합니다 풍흉 풍흉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힘이 너무 달리잖아? 힘을 하나 주고 가는 거야. 제가 차태현 커버합니다, 힘으로. 아! 차태현! 넌 진짜 힘으로는 막내라고 생각해. 제가 알파보하고 차태현은 제가 이깁니다. 근데 오늘 느낌은 나쁘지 않아? 아, 얘 싫어. 오늘 선생님 장군? 아, 안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야, 몰라. 야, 힘으로 하면 2대 1로 바로 이길지. 팀명 정해주세요, 팀명. 형, 형, 드라마 이름 뭐더라? 대군. 대군? 시그대냐? 시그대. 시그대? 대그대? 대그대. 대그대. 대포꾼으로 이 대게 좋다. 동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동군. 동군? 대그대, 대그대, 대그대. 첫 번째 벚꽃 올림픽 종목은? 힘쓰는 거 많은데. 코끼리코 헤멜트킥입니다. 아, 이겼다. 와, 진정한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제일 약하지? 아니야.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아프지 않아. 양 팀에서 각각 한 명씩 나와서 코끼리코 열 바퀴를 동시에 도셔야 됩니다. 차시는 분, 막으시는 분. 막는 사람으로. 축구예요? 네. 자, 그럼 공수 규제로 두 판씩 해서 총 3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축구에 코끼리코 둘 다 전합니다. 어? 아웃사이드로. 골인? 근데 면조 큰 사람 있어. 인사이드로. 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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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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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참 컨디션이야. 형이야, 형이야. 한쪽. 가위바위보. 월요일? 뭘로 하는 것 같지? 막을게요. 그래야지. 나 그냥 로봇딸이라고 보면 돼. 나 막을 수 있어. 준비 시작. 바로 시작. 원, 투, 어, 식. 3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무서워. 요鄉. 7, 6, 4, 5, 7, 5, 6, 7, 6. 야, 3. 가자, 동구리찌.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여기야. 아주 마. 자주 마. 다시 마. 됐어! 자. 봐봐. 자! 자! 아! 야 저걸 못 넣었어? 대단하다. 야 비어있는데! 야 비어있는데! 그냥 집 비워놨는데 어디 놀러 갔는데 집 비우고 형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바로 가요 바로! 형 좋아 좋아! 넣을 수 있어! 형 넣을 수 있어요! 충분히! 야 갈비! 여기 조심하세요! 덧붙고 잡니다! 유도리 없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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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어! 무서워! 무서워! 준비!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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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섯! 다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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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asmg 앞에서 안에 들어있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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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못 켜지! 막아! 막아! OK! OK!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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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다 돌았어! 공격 아니야! 왜 그래! 안 돼! 형, 발 치워! 야, 왜 뒤로 찼어? 형, 이겼어, 이겼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겼어! 세븐이 한번 해, 세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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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세븐이! 슈, 슈, 윙! 마고잉! 아우! 됐어! 야, 우리도 세븐이 좀 한번 해 보자! 선수 건드려 놨어요! 자, 준비! 어세 좀, 어세 좀! 시작! 하나, 둘, 셋! 좀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고거, 고거, 고거! 야! 여섯, 일곱, 여덟! 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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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몇 바퀴 남았어어어? 두 바퀴. 하나, 둘, 셋.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다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천하대! 하나, 둘, 셋! 셋! 야, 알아, 알아, 어려운 gaat 알았어. 한번, 한번 해볼까? 어? 아, 너무 못한다! 아 이게.. 야! 자, 준비하시고 누가 그렇게 세주세요? 다크 잡아주세요, 손길 입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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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잡지 마라, 이러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만 차리면 돼 자, 준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민아, 막아야 돼 빨리 돌고 먼저 막고 좀 막아야 돼 빨리 막고! 구민아! 네, 넷 JOINO 예, 넷 다섯 알 les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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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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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 오랜만에 도니까 진짜 어지러웠어. 너무 어지러워. 다음 판 이기면 끝나네요? 오마이갓. 자, 두 번째 벚꽃 올림픽 종목은? 복불복. 골픽. 아, 뭐야. 아, 이거 준웨이 또 있잖아. 자, 룰은 간단합니다. 양 팀 멤버들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골픔을 칩니다. 그래서 먼저 홀인홀을 하면 끝입니다. 파트! 이러면 준웨이 너무 유리한데? 아니, 저번에 형 그거 한 번 넣었잖아. 한 번 누가 이기면 끝났다고? 형네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이겨요? 근데 준웨이 한 번에 뵐 수 있다니까. 준웨이 제일 잘 채워. 아, 맞아. 이건 위험하잖아요. 이건 준웨이 이길 수 있지. 진지하게 해도 이건... 떨리는데 벌써? 네. 다 이긴다, 이게. 재미없으니까. 다 이긴다, 이게. 다 이긴다, 이게. 재미있는데요? 재미없어. 그러니까 결승까지. 다 이긴다. 다 이긴다. 다 이긴다. 다 이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중에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 쳐보신 분, 못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골프채는 복불복으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아, 골프채가 아니에요? 네. 복불복입니다. 뭐 뽑아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어느 팀이 먼저 고를지. 도전 순서도 먼저 보내주세요. 가위바위보, 너무 좋았어. 가위바위보. 아, 이거 이겨야 된다. 어? 좋아, 지금. 골프채 먼저 고르시고, 도전은? 넌 먼저 해야지. 먼저? 눈물 끝인데. 그래, 내가 눈물 끝인데. 내가 눈물 못 할 뿐인지 내가 가위바위보는 잘한다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애들 복 뒤로 줘, 형. 형, 진짜 재미없게 형 먼저 하지 마. 우리, 형. 진짜 공연하지 마. 눈물 끝난다는데. 형 먼저 하지 마. 세명 있잖아, 뭐야, 이게. 알겠어, 형. 아, 그 정도면 형 줘야, 우리가. 오케이. 아,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골프채 넣어주세요. 길다. 긴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이거 몰라. 기프트 박스다, 기프트 박스. 무조건 이겨야 돼. 야,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럼 준형이 먼저. 나 2번. 나 2번. 2번. 뭐야? 바꾸는 게 없어? 일단 했어, 일단 했어. 했나요? 뭐야? 뭡니까? 아, 이게 뭐야? 뭔데? 프로뽕! 이거 진짜. 야, 그만.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무기가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게 무거운 거냐? 아니면 가벼운 거냐? 뭐야? 야, 이거 진짜 좋아. 면적 있어? 야, 이거 진짜 좋아. 지금 준호 형과 현상이 제일 중요해. 지금 준호 형께 잘못 걸려야 돼. 아, 준호 형께 제발 무슨 막. 이거 먼지 털이기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야 돼. 터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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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떠. 터떠, 터떠, 터떠. 오후, 터떠. 터떠, 터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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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해봤던 거야? 나이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너를 잊겠다는 거짓말을 둔 my.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잠깐만 너 골프채야? 어? 나 골프채야 나 골프채야 뭐야? 너 뭐야? 이거 뭐야? 골프채 이거 뭐야? 골프채 야 이거 이거 아니야? 골프채 내가 먼저 할게 이게 생각보다 안 나가더라고요 여기가 울퉁불퉁해 세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울퉁불퉁한 거 그럼요 도전 도전 오스러워 오스러워 와,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는데. 진짜?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다시 나와버리잖아. 여기로 갔으면 들어갔지? 약간 그쪽 같지? 약간 좌측이 있어요, 좌측. 차태현! 형, 이거 80대 있었잖아요. 80대만 해. 좌측, 좌측, 좌측. 형, 지나가게 쳐야죠. 아유, 세게 쳐야죠. 형, 지나가게 쳐야죠. 세게 쳐야죠. 지금 1대에 딱 닿네. 아, 진짜. 공유이지만 공유할 수 있다. 파이널 라운드. 형한테 제일 최악이구나. 아유.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감이 오는데. 잘 부탁한다. 저 달고나 하나만 주세요.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이거는 약간 파서쳐야 될 것 같은데? 센드. 이거 센드로 가야 돼. 잠시만. 세게 쳐야 돼, 세게. 세게 쳐야 돼, 세게. 그래야 방해를 해라. 구호형 할 때 비내를 해야 돼. 그럼 너희들도 방해를 해야지, 티 나게.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세게 쳐야 돼, 세게. 오. 라이를 읽어놔서, 진영이. 라이를 좀 바꿔놔야 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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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이를 읽고 이기시라고. 라이가? 이거 어려워. 라이가? 오르막 나기라. 구멍이 어디 갔어? 구멍이 어디 갔어? 구멍이 어디 갔어? 구멍이 보여주세요. 네. 자, 누가 또 꼼꼼같이. 아니, 아니, 아니. 땅걸리고 있어, 땅걸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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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아. 약해요. 고! 아, 짧아. 약해요. 좋았어, 형. 다 표, 다 표. 정윤아. 가자, 정윤아. 아까 누가 공료놓지 않았어? 어이씨. 공료놔. 공료놔. 정윤아. 하지 마, 정윤아. 공료놔. 뭐해? 공료놔. 자, 2018 바보 클래식. 네. 가운데로 있자, 가운데로 그냥. 공료놔. 너 다리 조심해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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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갑시다. 아... 타자 안 맞아. 자, 끝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래가 이겨야 되는데 볶음볼 골프에 어차피 퍼팅이라서 우리 둘이 퍼팅 이상한 듯 치면 돼. 이렇게 하라는 애. 아, 너무 세. 형이 잘 가르쳐줘야지. 아, 왜 화를 내. 형 왜 자꾸 내기할 때마다 욕하고 세. 너무 세? 세이세? 욕하지 마. 세이세. 너무 세다, 고맙. 저거 다 쳐야지. 아, 진짜. 아우! 너무 세요. 가면 가장 괜찮을 거야. 왜? 아, 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택도 없어. 선생님, 한 번씩. 어떻게 해? 공수하겠다고? 근데 와, 자세하게 좀 위험해. 요즘 골프를 잘 치거든요. 도전. 자. 두. 우와! 고? 아우! 고. 고아니 adher. 고아니 서uras. super. sjikach. 봄이 추우니까. 봄이 척대. 암학! oritod. عد dijo. 고아니 vec プosc. auch! nogle 직s. 야 진짜 봉이 추우니까 봉이 춥때 뭐 아니었어? 뭐 아니었어? 대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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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대안아! 야 이거 한번 틀자 한번! 셌어 셌어 차라리 2대2로 하자. 양 팀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 두 분이 그냥 징검, 정면 승리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는 사람 있어요, 멋있게. 바람, 바람, 바람. 반디. 엄마의 친구야, 눈치. 이게 공부가. 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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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대박이다, 저 형. 졌어, 졌어. 형, 왜 이렇게 재밌게 했어? 30분 정도 했으면 됐잖아. 도전! 도전 안 했어, 도전. 도전 안 했어. 도전 안 했어. 도전 안 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도전을 안 하긴 했어. 도전 안 했잖아. 끝나자. 끝나자. 사실 도전을 안 했어. 뭐야. 안 했잖아. 형, 우리 다 도전하고 했잖아. 도전을 안 했는데. 도전 안 했대요. 도전은 안 했어. 도전은 낙제하잖아요. 그거는 맞아. 게임에 도전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도전을 안 하면 사람이 뭐 하는 게임을 하나? 한 다섯 달아? 한 다섯 달아? 어차피 형은 또 넣을 수 있어. 또 넣어둬. 또 넣어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거잖아. 형, 똥끼친 거야? 이 형이 도전 안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도전 정확히 하고 한 번 다시 해. 도. 전. 오케이. 이거 넣을 거 같아. 이거 넣을 거 같아. 이거 넣을 거 같아. 또, 또, 됐다. 간다. 간다. 아! 뭐 넣었어? 아! 뭐 넣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메밀 한 번 다시. 내가 봤을 때 이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아, 이게. 지금 두 명 왔어. 괜찮아. 형, 괜찮아, 괜찮아. 가봐, 가봐. 야, 야. 쉿, 쉿, 쉿. 도전! 아, 이거 들어갈 거 같아. 와, 이거. 와, 이거. 아, 이거. 우오. 아, 이거. 우와! 야! 야 Esther! 야! ! 으아아악! 으아아악! 뺏어, 뺏어! 2라운드는 배그대 팀이 이기셨습니다 1대1이고요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1대1이고요 벚궐올림픽 마지막 종목은 탁구공 양궁이 총 10번을 불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팀에서 관역도 우리팀인거죠 그쵸 아 넓어 넓어 아 이거 반칙이죠 평수가 달라 대저택이야 그리고 탁구공으로 인중 맞추기 하는거 기억나세요? 인중이 골든졸입니다 이걸 맞추면 바로 게임 끝입니다 그냥 이것만 하는거네 여기는 상관없는거네 이거 인중 엄청 크네 우와 벚궐야 여기 다이밍해야 되는데 나 인중을 만들어봐 인중 반영식도 이 정도면 개코원수 이 정도데? 오 너무 야 개코원수 비싸대? 오오 2라운드가 좀 어려웠어 2라운드 뭐야 탁구공 양궁? 근데 반드시 골든골로 이겨야 된다는건 반드시 인중을 맞춰서 이기라는거죠 그쵸 우리 산으로 보내가는거지 2라운드가 좀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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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프컨치에 관역 대비고 경준형씨가 관역이에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국제심판님께서 판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무인도 아이고 와 근데 안 넣으면 이제 가위바위보 나이스 잘 풀린다 와 오늘 잘 풀린다 오늘 다 잘 풀려 준비되신 분? 아니 이렇게까지 움직여도 돼? 네 상관없습니다 어 그러면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딱은 얘를 선택해서 잘 봐드릴게요 알죠? 네네 목성파이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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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다 어 안다 어 안다 10회 아 쓰였어 이게 약간 이게 목에 긴장이 돼요 야 피하냐고 야 피하고 진짜 어때? 아 너무 너무 더러워 아 너무 더러워 괜찮아 배우춤은 달라 야 야 피해 왜 피해 피해 왜 피해 피하냐고 왜 피하냐고 왜 피하냐고 왜 피해 왜 타면 되지? 왜 피해 아 너무 무서웠어 와아... 도전! 와! 턱 맞았어! 안 맞았어요! 맞았는데?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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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5점이야! 너무 낮아! 정확히 여기 맞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점수가 있으니까! 3점! 물 좀 보고 오세요! 5점! 5점! 아, 2병! 저 알고 계세요? 네, 네, 네! 3점! 3점! 먹지 마! 안 맞았어요! 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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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공구! 방금 너무 쎄고! 쎄게 할 거면 아이클 위를 보고 해! 최대한 공구해! 최대한 공구해! 맞았어! 맞았어!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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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 있는데 왜 이래요? 그럴 거면 심판은 왜 그러는 거야? 저 아직 동료 안 했어요. 아니 심판을 뽑아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못 틀어야지.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니 심판님 다 그거 좀 봐주세요. 심판님은 왜 안 봐. 저기요. 인중이라고요 인중. 아니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저기 빠져요.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인중! 인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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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인중이다! 너무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만 할 수 있게. 오케이! 인중!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자 자 자. 누가 동료래 동료래. 엔딩 요정이지 나는. 응 선생님. 자! 벙견! 벙견! 종금이 형 갑자기! 대박이야.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이야 이게 잘하는거. 아야야. 아이 진짜 잘하는 거. 제가 그냥. 아아 잘하는거. 인중으로 조합께 맞히신 동료대 팀 이 승리했습니다. 오. 승리구승리 승리구. 아유, 축하합니다. 오늘, 5라운드 왕이네요? 오늘 뭐, 오늘 승리입니다. 제가 1박 2. 4년 동안 이긴 것 중에 다 미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등 4등? 1등 4등이요? 이거 곧 장사는 되겠는데? 지혜의 만세! 지혜의 만세! 동굿짐에겐 벚꽃 화관을 드릴게요. 올림픽에서... 동굿짐에겐 벚꽃 화관을 드릴게요. 과를보다 저렇게... 하나, 둘, 셋! 더위야, 동굿! 인정, 인정! 김진호! 동굿짐! 아, 갈비 냄새! 아, 이건 미안하네? 아, 냄새가 겁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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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 너무 맛있겠다. 우와! 아, 이거 미안하네. 뭐야?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었어. 이거 최고의 반찬. 최고 명절이다, 명절. 아니, 이거 너무 뜬금없는 메뉴 아니야? 진해에서 밥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진해의 가정식 백반이고요. 이게 가정식이에요? 네. 이게 가정식이에요? 이렇게 먹는 가정식이야. 아니, 나는... 이거 김치 차라렸더니 이게 가정식이라고... 버섯이야? 버섯 아니야? 버섯 아니야? 버섯은 김치는 거 같아. 태어나서 처음 봐. 전복도! 미안하다. 동근팀 맛있겠는데? 네, 달리겠습니다. 세다. 맛있겠다. 준형, 인간적으로 우린 진짜 조금씩은 졸하지. 준형아, 진짜. 와, 거기 크기 많다. 형도 할 수 있다. 형도 해맨다. 형도 해맨다. 형, 오늘 운이. 잡채만 마지막에 왔다. 이박이는 운이야? 맛있어? 맛있어? 무조건 운이야, 이박이. 아니, 준형이 잡채 좋아하잖아. 아, 바로... 바로 잡채부터 손이 가네. 형. 이게 가정식 백발이라고요? 이건 되게 마음 좋은 거 같아. 아니, 누가 아침장에 이렇게 먹었을까? 전복을 먹었을까? 진해는 널린 게 그럼 전복인가? 그렇겠지?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건 뭐지? 버터 전복구인가 보다. 아... 아... 음... 음? 빈대토 골목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아니... 오, 맛있어. 아... 아... 선생님 먹어? 아니, 준형이가. 준형이는 명절 때 이렇게 막 먹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아, 등갈비 그거야? 먹어봐. 이게 등갈비. 와, 이거 너무 좋다, 메뉴가. 야, 그 다리를 살짝 잡아야 돼. 잡고 호룩 돌려야 돼, 호룩. 여기 뭐야. 그렇지, 동부야. 잘 먹는다, 그렇지. 어어. 우와, 그냥 부서셔. 갈비 양념 어때? 매콤해요. 매콤해. 와, 그냥 부서셔. 음... 왜, 왜, 왜? 형, 이건 진짜 형 좋아하겠다. 돌잔치 부패 느낌? 아... 아, 그래? 별로야? 노말하게 맛있는 느낌. 노말해요? 이거는 명절이지? 고급 한식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고. 근데 이게 무슨 가정식 백반입니까, 이게? 식밥이지. 이건 명절식 백반이지. 이거 정말...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이거는 정말 명절 때 정말 맛있어. 나는 이거 진짜, 이거 미수지게까지 다 먹는다. 뭔가... 소식이 없는데? 어? 소식이 없지? 아, 이거 기술인데. 기술이까지 먹으면 돼, 이제. 오케이. 나 먹어, 나 먹어. 아, 그래? 이건 어디 스타일이야? 아, 지네 스타일이야. 진짜 잘 먹네. 아니, 아까 준형이 혼자 점심 먹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먹지 않았거든? 다네 스타일, 다네 스타일. 진짜로요? 응. 뭐 하는 거? 그치? 먹어봐, 먹어봐. 우와... 나는 형이 집에서 먹는 느낌이야, 뭐야. 집에서 먹는 느낌이야, 뭐야. 네? 너 맛있어서 말이 없다. 아니야, 아니야. 형아, 먹어볼까? 먹어보고 얘기해볼게. 이거 벨터치? 야, 야, 야. 벨터치, 벨터치.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이야. 이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 그럼 먹을까요? 먹을까요? 네? 아니면 사먹어. 지네 와서. 아... 너무... 너무... 왕관비 타. 난리다, 난리다. 고운 거 아니야, 고운 거? 직접 고운 거? 음, 갈비가 연하다. 집에서 한 거 같아. 이거 빙쌍쌍해. 집에서 한 거야? 이거... 수원 왕관비 오일 같아. 수원 왕관비. 파는 집? 파는 집이야? 분명한데 있잖아. 아, 사왔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먹어봐. 먹어봐요? 주봐요, 주봐요. 이게 왜 영국 스타일이야? 먹어봐. 왜? 왜 내 스타일인지 알 거야?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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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이거, 이거. 진해, 진해? 우리가 먹는 거랑 달라. 맞아, 맞아. 이거 완전 우연히 하고 있어. 왜? 엄마가? 엄마한테 좀 해달라고 해. 영상 편지 안 보내. 진짜 이럴 날 없어, 형. 아, 그래. 맨날 당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오늘니까 더 그래. 오늘니까 더 그래. 오늘니까 더 그래. 이겼습니다. 아들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머니. 정소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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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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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소연아, 사랑해. 가장 큰 호도가 이름 석자를 알리는 거라고 했어. 성함이? 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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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어? 근데 어머니 좀 이렇게 시키기야? 원래 엄마가 큰 이모가 큰 년이고. 엄마가 작은 년이었게. 말도 안 돼? 그래야 옛날? 아니 진짜로 옛날 그래야 오래 산다고. 대연 소연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좋대.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기분 나빠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 잘했어. 옛날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더라고. 성. 소. 연. 아. 엄마가 맨날 나 당하는 거 보고 맨날 그냥 썩을 놈들이라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그때 진짜 나는 눈빛에서 했을 때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때. 엄마. 뭐 같아? 아, 뭐라고? 감기 안 걸렸냐? 그때 제 폭언 좀 욕했죠, 엄마. 아, 맞아, 맞아. 눈이 익어? 아, 죄송하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냥. 어머니! 죄송합니다! 심했어요, 그때. 야, 불러. 엄마가 이겼습니다. 김치 좀 보내주세요. 나 불렀어? 김치 좀 보내주세요. 나 불렀어? 나 불렀어? 나 불렀어? 나 불렀어? 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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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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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맛있게 오시죠. 어머니 오시죠. 안녕하세요. 진짜. 무는 없는 것 없다. 진짜. 네가 밥을 못 먹길래 맥락 게임에 져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비길라고 해가지고 왔지. 어머니 앉으세요. 아니 준호 형 얼마나 못 먹으면 여기 직접 오셨어. 맨날 전화 줘. 자 그리고 한 분 더 오셨거든요. 네? 들어오세요. 저 떴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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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였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적금없이 뭐야. 아이고! 미션 씨. 미션이 상관없이. 이기면 이 세 분은 두 분은 식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밥은 식당에서 가주는 게 아니라 김준호 씨 어머니께서 직접. 아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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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뭐가 있네. 여기까지. 엄마가 엄마는 나도 기적이다 지금. 엄마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무슨 음식인데요? 이거요? 돼지 견갈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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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 가정식 백반은 진의 가정식이 아니라 주논의 가정식 백반입니다. 주논의 가정식 백반입니다. 주논의 가정식 백반입니다. 네. 네. 이거 김치매 엄마 거라고. 네. 이거 만장심식 같아. 수원 왕갈비 같아. 수원 왕갈비 같아. 수원 왕갈비 같아. 수원 왕갈비 같아. 수원 왕갈비가 얼굴 같아. 하는 집. 아이고 아는 거 아니야? 돌잔치 분패 느낌? 네. 노말하게 맛있는 느낌. 노말해요? 응. 이거 우리 엄리가 잘하는데. 잘 써요? 우리 엄리가 잘해. 우리 엄마가 잘한다고 나오네. 길이 싣혀가지고. 우리 엄리가 잘하네. 제 어머니가 해주신 그거 맞다고 봤어요. 누구예요? 아니, 어머니가 잘 안 하시고요. 그건 뭐라 믿는데요? 가족 모임이네. 어머니. 김준호 씨 어머님과 외동생 분이 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일어나서야 돼요. 또 같네? 일난 거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논 사랑해주세요. 1박 2일을 사랑해주세요. 1박 2일을 사랑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김준호 여동생 김미진입니다. 굉장히 전화통화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술 취했을 때. 미진이 맞냐? 네. 나. 믿어봐. 미진이 맞냐? 미진이 맞냐? 미진이 맞냐? 미진이 맞냐? 홍신 남매. 의원에 시집가서 지금 이제. 아 그럼 하시죠 그럼? 이렇게 납거지. 오늘 준호 형이 다 이기고 막 그랬어요? 다 이기고 그랬어요? 어머니 음식하셨나 딱.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셨다. 맨날 준호 형이 다 나하고. 저 썩을 놈 저기 있어요. 저 썩을 놈 저기 있어요. 어머니 섭섭하셨죠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희 담당 PD 선생님 말씀하세요 어머니. 노래 빠뜨리고 굶게 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게 해서. 속도 많이 상했어요. 되게 젠틀해지셨어 어머니가. 방송 아니라고 생각하고 원래 집에서 그냥 쌍농기 하던데. 저기 도양훈 씨 이거 어머니 웬만하게. 저는 밥 좀 재야 돼요. 진짜. 너무 못 먹었죠 어머니. 오늘 엄청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늘 어머님 의상이. 오늘 의상이 너무 멋있는데 어머니. 너무 멋쟁이시죠. 이거 보이죠? 티셔츠? 뭔데. 뭔데요 어머니? 티셔츠가 왜? 티셔츠에. 짠. 멋있는 거 다. 짠. 멋있는 거 다. 죄송합니다. 김 미진이가. 사회에서 나 주더라. 눈 안 보여줄까요? 있어요? 미진 씨도. 그런데 부끄러워서. 뭐하는 거야. 돌아서 좀 어떻게 좀. 진짜 웃긴다. 수액이 있으세요. 우와. 아 이게. 수소천자. 우와. 이거. 이진 씨는 오빠 자주 보세요? 요즘은 좀 자주 보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해? 뭐 좀. 외로워졌잖아요. 아. 우리 가족이 하는 얘기인데 얘기는. 가족 회의 때 얘기하자. 집에도 저희 집에도 자주 와서 밥도 좀 먹고. 말씀하시네. 나는 나랑 8년 차라. 어디서 살려? 어렸을 때는 되게 막 나이가 되게 많아 보니 큰 오빠 같았는데. 네. 같이 늙어가니까 뭐 좀 더 동생 같기도 하고. 그렇죠. 혈이 없다. 혈이 좀 어리다. 그전에 오빠가 연극영화과 간다고 가출을 한 번 했었어요. 탤런트. 야 적당히 얘기해라. 뭐 어때. 다 알잖아. 예예. 엄마가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오빠가 부산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한다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밀항이라는 거는. 엄마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그래서 엄마가. 하지마. 놀래줘.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본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왔으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진지하게 이제 멱살 잡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혀가 말려가지고. 막 막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대박이다. 운이 막 뒤집히면서. 기억나? 그때 이걸 개발했죠. 팔다리 주무르고 엄마가 싹싹 빌고 막 그랬는데. 기사 싹싹 빌어. 진짜 너무 아냐고. 그래서 탤런트를 하려고 했구나. 제 연기 인생의 맥스였던 것 같아요. 제 연기 인생의 맥스였던 것 같아요. 디저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디저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머니도 디저트도. 근데 이걸 어머니가 보시는 거예요 디저트를? 김정아 씨가. 김정아 씨가. 뭐야 뭔데 디저트냐. 아 뻥튀기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읽어봐야 처음부터. 오늘. 오늘. 오늘 다 뻥이야. 오늘 다 뻥이야. 진의 인기남. 진의 인기남. 웃기고 있는. 웃기고 있는. 그럼 형 조합을 해봐요. 지금부터 추리를 해봐요. 추리를 해봐요 오늘. 오늘 다 뻥이야. 웃기고 있네. 진의 인기남. 왜 이렇게 이렇게 많아지고. 기억 못 하겠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실물이. 디레인 스타일. 오빠 디레인 스타일. 야 진짜 제형배우에요? 형. 진짜 제형배우에요? 형 제형배우니까. 진의 인기남. 진의 인기남. 진의 인기남. 진의 인기남. 아 근데 내가 그냥 의심을 좀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근천명을 섭외할 일은 없잖아. 아니 의심을. 대군도 아니고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형 형 형 형 형은. 절대 사업하지마. 절대 사업하지마. 절대 사업하지마.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 지금부터 대움이 라. CF부터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다음달에 뭐 하는게 생긴거 같애. 가 조금 이상했던 게. 아아. 여기 관상화 보시는 거 있잖아요. 아아. 그런 거. 보자마자 나보고, 대박이야 이래, 왜 뭐 이상해?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라도 보셨을 때 우리 아들이 그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이 주누이 형 한 번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하게 한 번 밀어주자. 아이고, 한 손에 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김준우 씨가 기분 좋았던 만큼 저희에게도 또 다른 어떤 미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텐텐골 게임. 임기 투표. 전혁 투표. 우리 미션 완벽하게 쓰겠습니다. 아, 전혁 걸 보면 너가 잘했는데? 전혁 걸 보면 너가 잘했는데? 그리고 형들아 이름 왜 그거였어? 동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짜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형, 먹은 먹은 거 다 먹었어요. 예, 예, 예. 난 그래서. 물을 다 먹었죠, 형님. 형을 왜 인터뷰 시켰겠냐고요? 형을 왜 인터뷰 시켰겠냐고요? 형을 왜 인터뷰 시켰겠냐고요? 그 개그. 그 소사네 고등학교. 물 돌러 가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저희가 사전에 김준우 씨 지인분들을 다 인터뷰를 해서. 김준우 씨가 무슨 말을 좋아하시고. 귀여워. 옷 잘 입었다. 귀엽다. 옷 잘 입었다. 귀엽다. 제가 아까 우리 스타일리스트 있잖아요. 걔한테. 오늘 좋았어? 차에서 누른다. 형 어쩔 수 있겠다. 아, 그래 내가 컨디션이 좋았구나. 근데 파이팅이 굴대더라고. 파이팅만 한데 계속 사람이 파이팅이 되더라고. 야, 신기하다. 이건 무슨 하나 만들자. 기분 조작단이라고. 저희가 빠져. 됐어요. 행복이였어요? 행복 조작단이였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해군 조작단이 있다면 대박일 거야. 기분이 좋았으시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파이팅이 넘쳐 일단. 팬분들하고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유일하게 조작 아니야? 진짜로 형? 저희 찰길에서도 갈 때만 지는 시민하고 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다. 와 이게 막 신기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스에서 우리가 딱 섭외한 분은 20분 밖에 없어. 나머지는 아 여기 진해 시민들이 형을 좋아한다.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구만. 행복했죠. 이거 형. 어머니가 편지 쓰셨어요. 쌀 좀 물론 그냥 썼는데. 사실 내가 뭔 큰일 했을 때 항상 편지 쓰셨어요. 내 아들 둘째 주로에게 내 품에서 어리광과 웃음과 행복을 함께 주던 아들. 엄마 아빠를 즐겁게 했던 것이 생각나서 편지를 써본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주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만 이 엄마는 건강이 걱정이 된다. 그렇죠. 전번에 강원도 추운 날씨에 눈밭에서 눈밭에서 눈싸움할 때 많은 눈이 옷 속으로 들어가 있다.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던데. 죄송합니다. 또 다른 게임을 해서 갯벌에서 조개 캐는 것을 보니 혼자 있으면서 잘 먹지 못해서 힘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엄마는 도와주지 못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만 저리고 아팠단다. 엄마는 1박 2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올 때도 많지만 눈물이 날 때도 있단다. 하지만 내 아들 준호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준호야. 행복과 또 다른 고난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웃음과 행복만이 있기를 엄마는 기도해 주마. 우리 효자 아들 준호. 그리고 1박 2일 작가님. 썩어. 썩은? 썩은? 아니 아니야. 작가님. 비디님. 우리 준호 다른 멤버들보다 힘이 딸리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게임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밥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준호 사랑해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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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우리 준호 좀 사랑해주세요 하지 말았네요. 오늘 정말 행운도작단으로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셔서. 오늘 밥은 다 드릴게요. 아유. . 이렇게 그냥 공기밥 넣어주시고요. 빨리 나무 눈치. 아 아유. 한나라 잡채 잡채. 식어서. 잡채. 식어서 맛잇습니다.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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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한낮공고 요거. 요거요. 형아 먼저 나오세요. 야 이거 맛보면 안 돼. 이거 봐. 흰 양은. 그게 진짜 정석이다. 어머니. 너무 맛있게. 진짜. 어미 그 대절에서 어머니가 해 주시면 밥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야. 너무 맛있다. 형, 너무 맛있다, 형. 음! 먹칠어야지. 자, 이제 식사도 다 끝나셨고 행운조작단의 역할도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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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네, 고생했어. 일단 오늘 행운조작단 다섯 분은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실내 지침하겠습니다. 실내 지침이 이게 좋은 거지, 뭔지. 저 위에서. 실내 지침인데. 좋은 거지. 잠깐만, 우리가 실내 지침이고 그럼 준호 형. 김준호 씨는. 그 운을 테스트하나요? 그렇죠, 행운조작은 끝이 났으니까 김준호 씨의 운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아닐지를 즉석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제. 오늘은 괜찮지. 네.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뭘로 해라. 뭘로 내가 이겼어요. 쳤어. 바로 쳤어. 일단 김준호 씨만 잠자리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양을 걸리면 어디서 자요? 건물 밖에 무더위 쉼터라고요. 아, 쉼터. 정자가 아니거든요. 무덤 쉼터요? 무더위 쉼터. 무덤의 쉼터? 무더위 쉼터? 지붕이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침낭 하나 드릴 테니까. 텐트 없이. 침낭에서 오자는 거예요? 그럼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만든 아들이랑 같이. 야외로. 눈빛이 다 두셔. 아니, 어머니 결정된 게 아니고 50대 50이에요. 아니, 그럼 어머니 가시가.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직접. 아들의 운을. 엄마가 도와준다고. 뭘로 하죠? 어떤 걸로 해요? 방법은 달걀 볶을 보기입니다. 달걀. 엄마가 엄마 머리에 하는 거죠? 아, 헤헤. 엄마는 게임을 참여하셔야죠. 아, 헤헤. 어머님은 이 중에 가장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한 분을 뽑아주셔서. 나머지를? 잘 가세요. 둘 중에 두 개를 뽑아주셔서.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렇지. 그러나요? 맞아요. 또 프터니 형 안 뽑아도 되고. 형이 형? 회에서 뽑아도 돼요. 누가 있을까요? 오늘은 진짜 너무 얄미운다. 얄미운, 진짜. 우리 감독님은 뽑아도 돼요, 우리. 유일용 감독님은. 어머니 마음 가시는 대로. 프터니 형 안 뽑아도 뭐. 피리님은 어떡하지? 피리님은 어떡하지? 아무리 피디는 어떡하지. 그래, 오늘. 축하드립니다. 뜨거워. 웬일용 감독님. 웬일용 감독님. 웬일용 감독님. 나는 찌찌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어머니가 멋있다. 잘 뽑아주세요. 잘못한 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나하고 뭐 찾을 것 같아. 향유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달걀 넣어주세요. 딱 두 개입니다. 50대 50이에요. 북싱 날아. 오기만 해야 돼. 오른쪽 대 1번이에요. 이거 우리는 참여. 나 알겠다. 나 알겠다. 나 알았어. 몰라. 왜 그러냐면.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나도 맞아. 나도 이렇게 되면은 그거 죽을 거야. 향 터지는 그림이 보여. 나도 저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쉬워. 나 이거 너무 쉽다. 안 되었지? 나 지금. 나도. 봐봐. 왼쪽은 맨들맨들하고 오른쪽은 약간 까칠까칠하잖아. 삶아서 약간 까칠까칠한 게 날라나지 왼쪽이.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삶은 것 같아. 오른쪽이? 난 왼쪽이 삶은 것 같은데. 나는 2번이고 위진이는 1번이야. 어머니가 좀 어머니는 사태기만 남았네. 어머니 그냥 편하게 고르세요. 모르겠다. 내가. 1번 같긴 하자. 엄마 1번이 짧은 것 같다고? 오른쪽이? 네. 오케이. 미진이 1번, 엄마 1번입니다. 저는 2번 같지만 1번으로 가족의 의견을 달아둘까. 1번이 삶은 날 길이다? 네. 자리를 제가 저랑 김준수 씨한테 앉을 거니까요. 영준용 PD가 저기 앉아.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어머니가 잠깐 그러면. 미진 씨가 하시죠. 동생이니까. 미진 씨가 오빠 이마에 계란을 하시고. 어머니가 우리 유일룡 PD 이마에다가 계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엄마 근데 살색게 못 할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은 하는 거야. 근데 세게 하려면 종민이 형이 하는 게 나아요. 친구가 할까? 친구가 할까? 책. 종민이요? 어머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종민이 너무 세게 할 것 같아. 아니야. 어머니 좀 살살 쳐서. 나도 이렇게 찍을 거야 이렇게. 자 준비해 주세요 이제. 준비 준비. 자 삶은 달걀이 나오면 실내 취침이고. 날 달걀이 걸리면 입술에다가 번지 점프. 그리고 야외 취침. 정 PD님. 너무 재밌다. PD 되고 싶다 갑자기. 준비 되셨죠? 네. 자 일단 계란 흔들지 마시고요. 제가 타이밍을 열려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슉 빠. 오케이. 슉 박, 슉 박. 슉 박. 소중. 마음의 정조ate 주세요. 이거 감아주시죠. 그걸 안 감고 이렇게 뜨고 있겠습니다. ική는 모를. 남자답게. 하나 둘 셋. 슉. 슉! 두번. 슈. 빡. 슈, 빡. 오, 빡.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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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야! 우. 야! 야! 잘 어울린다. . 오케이. 웃긴다 웃긴다 오리빠리였네 되게 멋있다 헤어스타일 이러고 다니면 안 돼? 내가 헤어스타일 안 해준 거야 멋있다 정주영 PD님 촬영 정리해 주세요 아 그래요 소영이 그래서 오늘 멤버 전환 실례지 측 확정입니다 형이 있으면 운이 또 날아가서 하지 않았나? 역시 가족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머님하고 인생님 미진 씨까지 오셔서 뜻깊은 녹화를 진행했고요 김준호 씨 마지막까지 행운을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매일 아침에 김준호 씨하고 어머님하고 벚꽃 데이트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하고 여행하는 게 나 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례지 측입니다 동일아 밑에 보면서 자 뭐야 벗어서 자 형님 이렇게 여기 어디까지 가 여기가 현재 120m예요 진짜? 120m 최고의 호텔이다 오늘 형 진짜 내가 만난 일은 형 오늘 기분 제일 좋아고요 오늘 아주 기분이 참 좋았어요 어찌됐든 조작했지만 행운이었어요 잘 속였네 잘 속였네 얍수의 날이었습니다 생일보다 더 좋았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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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할게요 고생하Это 바꿀게요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숨에 불거풍이잖아 입 돌아가겠다, 입 돌아가겠어 저한테 너무 추워 너무 무섭다 장난아니 종민이는 어저께 자는데 형 점점점점 밑으로도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무서웠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해가 어떤 기억으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진해는 아주 조마조마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이야 너무 조마조마 걸릴까봐 조마조마조마 운 좋은 곳 행운을 부르는 곳 진해하면 그냥 제일 준호형이 기분 좋았던 곳 한동안은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해줘야죠 옷 괜찮네요 이쁘네 형 귀엽다 형 너무 웃기다 앉아있는데 고맙다, 기분 좋아 환장 아겄네, 기분 좋아서 다들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시고요 김준호 씨만 남으셔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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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이 방송도 보실 텐데 너무 서운해하시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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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해준구만 아이고 행복하다 여행 중에 참 좋네 이렇게 손도 평소에도 많이 잡고 다니세요? 만나면 잘 잡아요 손 잡는 거 좋아하시죠 오늘 옷 잘 입으셨네요 오늘 옷 잘 입으셨네요 아 기분이 참 좋네요 귀여우시네요 아이디어 같으십니까? 귀여우세요 아유 이런 행복도 있네 아유 이렇게 엄청 많아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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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왔어 정치인인데 정치인, 이 정도야. 엄마 너무 좋다. 안녕, 반가워요. 아, 좋다.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진짜 좋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엄마.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이거 꽃 좀 바꿔. 어두워. 하나, 둘, 셋. 엄마, 행복해? 응. 눈물이 자꾸 나잖아. 너무 행복해서. 뭐 눈물이 나. 몰라, 난 너무 행복하고 눈물이야. 이거 닦아. 네? 예뻐? 예쁘네요. 성소연 씨 마음에 봄이 왔어. 뽀떡이잖아, 뽀떡이잖아. 항상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예전 집을 갔어요. 부모님은. 효자고. 부모님 끔찍히 생각하고. 퍼주는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선배님은. 선배님도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됐다고, 뭐해? 야,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